수업시간은 잘 안 끝났는데 여러분과 사실은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종말란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를 이야기를 하려면 베드로 후소만 갖고 오랜 시간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시간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말란에 대한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소를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베드로 후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베드로가 쓴 유서와도 같은 거죠 그럼 바울이 쓴 유서와 같은 서신서는 어디죠? 바울이 마지막 편지 어디죠? 디모드의 후소입니다 제 눈은 안 보고 다 딴 데 보려고 지금 디모드의 후소죠 디모드의 후소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적은 부분이겠죠 베드로 후소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적은 마지막 서신서와 같아서 베드로도 자신의 어떤 죽음과 이것을 직면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소는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좀 더 깊게 교제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표면적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자는 베드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데 외적 증거는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록자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내적인 것,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적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베드로 후소가 베드로가 적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조금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되면 신학이라는 자체가 다른 학문에 대한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신학들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자유주의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벗어난 곳이 몇 군데 안 될 정도로 지금 거기에 대한 역량들을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바른 것, 바른 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은요 전통적으로 66년에서 67년 그러니까 64년에 네로 황제의 문제가 있었었죠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도 100% 다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이 아니죠 로마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죠 당시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하다못해 유대인들에게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켓으로 잡기 딱 좋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지 못할 이런 존재들 우리나라 사람들 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드릴 것이요? 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 아니시죠? 제가 뭔가 잘못 얘기했나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약한 사람들 말하지 못할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왕따문에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네로 황제가 제일 타켓으로 잡기 쉬운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었죠 도미티안 왕제라든지 네로 왕제라든지 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이 더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많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전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적게 만나지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짧게 만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적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적은 사람들을 길게 만나거나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하나도 전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게 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놀랍게 전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로 죽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퍼져나가죠 그때 시대에 그런 상황과 상관은 없어요 시대와 상관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 나에게 크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크면 당연히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분이 주는 축복 그것을 얘기해줄 수밖에 없죠 그럼 복음은 커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 호설을 이 세기에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베드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믿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개호를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대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서 3,4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알잖아요 바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하고 벽돌을 져야 되는데 벽돌에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않았잖아요 집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벽돌을 구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죠 이 벽돌을 만들려면 당시에는 집이 있어야 돼요 흙하고 집하고 같이 으깨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틀에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도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잘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우리 베드로에서 같이 펴놓고 이야기할까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로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덕을 알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를 저희들이 믿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도구인 거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체가 너무 죄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야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도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경건에 속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것에 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까지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도구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그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덕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절제를 채우고 인내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성경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이나 동일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인 거죠 베드로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얘기가 첫째 되는 개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가 채워야 될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무엇을 채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냐면 지식을 채우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채우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같이 분반 토론을 하면서 형제의 우애에 대한 것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까지 오랜 시간 메시지를 듣는 인내 시간들도 지금 갖고 계시죠 대단하셔요 열 시간 동안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조별 토론하고 쉽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내죠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이거 채웠으니까 다음에 저거 채우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 안에서 채워져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채워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8절부터 얘기해요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증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져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서 이어져 가는 그런 열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탄들이 넘어져요? 저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뭐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만약에 우리 교회 손님들한테 제가 가끔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손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싫다고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넘어져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내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의 문제들 아니면 환경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혹시 교회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가운데 다른 사람으로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어려운 것만 우리는 계속 볼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생리거든요 나는 어딘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요? 직장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날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요? 꼭 날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은 존재해요 이 사람만 퇴사하면 난 이 회사에서 진짜 편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퇴사하고 나이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신가 보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그거는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한테 자꾸 집중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자꾸 그런 어떤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운 성도들을 인해서 힘들고 또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고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셔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 보셔요 생각을 일부러 사람에게서 조금 끊어 놓고 주님 앞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분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 마음가운데 생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데 아니면 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이와 같이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넉넉히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 보죠 넉넉히 못 들어가고 겨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겨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 못 들어가요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최소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는 시간이라고 저도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이 불이 났어요 우리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오죠 뛰어나올 때 통장 통장이나 돈 다 챙겨서 나오시겠어요? 그냥 나오시겠어요? 이미 연기가 다 나고 불이 다 올라왔어요 통장 다 찾으시겠어요? 돈 찾으시겠어요? 그냥 나오시겠어요? 그냥 나오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돈보다 딱 튀어나오고 나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불에서부터는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인 거죠 너희가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내가 주님의 나라는 갔는데 주님의 나라 갔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칭찬과 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 마식막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들을 채워가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의 나라에 갈 때 풍성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12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하미 오른줄 여기노라 그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장막에 있을 동안 이란 표현은 이제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 가장 그 엑키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언을 하시는데 유언할 때 쓸데없는 얘기 많이 적으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적으시겠어요 뭐 유언하면서 농담 적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니 필요 없는 거 적으려고 그런 사람들 없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희들도 경험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진다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베드로도 그러죠 그게 그가 마지막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적은 게 베드로 후소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적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던진 얘기가 뭐냐면 결국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한 확신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15절부터 15절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소의 변화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모세 엘리아와 함께 서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림한다는 것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거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그것을 친히 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것 너희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갖고 자신은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강림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말씀에 대한 권위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18절부터 21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내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말이세요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사사로에 풀지는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으셔요? 받은 말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모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걸까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내가 오늘 봐서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말씀을 문맥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한 말씀을 딱 찝어서 그거를 갖고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오늘 무쌍할 때 쭉 주신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2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동일하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단의 특징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를 사신자를 부인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어떤 존재도 다 2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2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를 쭉 살펴보면 신천지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이만희가 이만희씨가 이만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만희씨가 제립예수라고 얘기는 입을 열어서 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 영상을 쭉 살펴보면 이긴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건데 그 이긴자 그게 유한계시로가 나오는 이긴자거든요 유한계시로 2장 3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긴자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이긴자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긴자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이만희씨가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쫙 비춰주면서 영상이 지나가요 계속 그럼 누가 이긴자 라는 거예요 이만희씨가 이긴자 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제립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하다 뭐가 문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로 부인하고요 두 번째 스스로 멸망을 취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 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경건한 자를 그들 안에서 건져 주신다 라고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죠 구약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노화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라고 얘기할 때 창조과학을 공부하는 연구했던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아마 지금 있는 사람만큼 있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냐면 노화 19 8명이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신 거죠 또 소동과 고무라를 보면 그 소동 땅에 로스를 구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의 로스를 주님께서 구하시는데 물론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딜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한 명을 구원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계속 있으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무호판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녀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 친구들과 같이 있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셔요 불편하시죠 이게 크리스찬 들입니다 크리스찬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같이 있었을 때 마음의 상함을 얻는 거예요 심령의 상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들인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노는데 나는 너무 해피하고 너무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잘못된 것을 같이 있으며 그 불법 속에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롯이 물론 그의 삶이 그렇게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알잖아요 그때 당시 동성년회가 있었어요 그 땅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소돔이라는 땅을 다 멸망을 시키셨겠어요 그런 음행에 관련된 것이 커져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음행에 대한 것이 만연하게 됐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마지막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소돔에 대한 부분들 그런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롯이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심의 일들을 이뤄가셨죠 우리가 그러나 이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여전히 3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쭉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볼까요 3장 5절 보시면 이날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야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게 두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겐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날을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소의 날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소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의로움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우리가 얘기하는 마라라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예수 그리소가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후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제가 예전에 어릴 제가 청년 때 청년 정도 저도 20대 지금 기억하는데 20대 쯤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줬던 한 분이 계셨어요 성도집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갔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에 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오셨는데 일본에 딱 갔더니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시간도 안 지키고 도대체 언제 오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2층에서부터 막 이렇게 내려오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위에서 내려오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교회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망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로를 만날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는 것 흠 없고 평강 가운데 점 없고 흠 없고 이거 양을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먹고 흠 없는 양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저먹고 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야 되겠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죠 나도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 진짜 능력있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공부할 게 많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억지로 그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권고가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증 무법한 자들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신천지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면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신천지분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자꾸 DM을 발송해 가지고 이거 보내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받았던 거기 사물을 보여오는 그런 청년 자매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렸었는데 목사님 목사님도요 저희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린 자매가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서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대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엔 얘기하다가 진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할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올해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때 12월달이라 12월, 1월 막 이럴 때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알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 2월달쯤 제가 연락해서 진짜 만나려고 그랬어요 성남에 있는 신천지가 요한지파예요 신천지는 각 지역마다 지파들이 있거든요 성남이 요한지파인데 제가 거기 가보려고 진짜 만나보려고 그랬었어요 대신에 거기 원래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받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선 그 사람들이 잠적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베드로 후설을 저희가 아주 짧게 살펴봤는데 그냥 종말론의 어떤 계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베드로 후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점 이 마지막 시점이 어떠한 자가 될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단순하게 저희가 개호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생명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